와, 라 대표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소문 많았던 사람이들아. 얘는 완벽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. 그럼요. 그래야죠. 그 아이 부부는 아기를 엄청 간절하게 원하고 잘 키우실 것 같았는데. 그 대표 말이야, 바람직인가봐. 어쩌지?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? 아기를 저희 부부가 키우길 원하잖아요. 형사님과 저는 한 배를 탔네요. 라파엘 대표? 오빠가 그 사람 조사 좀 해주면 안 돼? 내가 수상한 걸 직접 봤다니까? 우리 전에 만났었죠?